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때 결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여러분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예금주랑 그러면 그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돈을 송구하시면 판매자가 그것을 확인해서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금은행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입금은행 선택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쓰니까 국민은행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조금 기다리시면 총 입금하실 금액을 확인하시고 은행에 입금하여 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총 입금하실 금액이 14,000원이고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이고 계좌번호는 55739011081131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계좌번호로 여러분이 돈을 입금해주시면 이 판매자가 입금된 것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물건을 발송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기요 그러면 이렇게